네 안녕하세요. 팀 정세훈에서 정세훈 소개를 담당하고 있는 정세훈입니다. 여러분 지금부터 모두 제가 어떠한 질문을 한들, 어떠한 말을 한들 다 예스라고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드림 콘서트 최초의 온택트 콘서트가 열린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죠? 좋습니다. 역시 알고 계셨네요. 그렇다면 7월 26일 일요일에 저 정세훈이 찾아간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겠죠? 어? 모르시고 계셨다고요? 아이 안되는데. 팬 여러분들과 제가 연결되기 위해서 팀 정세훈이 이번에 특별히 총출동하기로 했습니다. 멤버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저도 아직 잘 모르지만 아무튼 총출동하기로 했으니까요. 여러분 여러분들과 보고 싶은 저의 이 마음, 이 마음들을 이어줄 제 26회 드림 콘서트 커넥트 뒤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.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됩니다. 그러면 그때 그곳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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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